AB6IX 살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2021 한류 생활 문화 한마당 목고지 대한민국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두 번째 주민국은 바로 인도인데요. 이번 인도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저희 AB6IX와 펜타곤 선배님 그리고 인도 현지의 인플루언서분들이 준비한 미니토크 기대해주시고요. 10월 10일 저녁 6시에는 목고지 라이브에도 출연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목고지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하셔야겠죠? 그럼 저희는 목고지 대한민국 인도주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루! AB6IX였습니다. Come and join 목고지!